네 세 번째 작전명 수출 규제 이번엔 바이오다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 계속해서 나왔지만 오늘 또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 바이오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CDMO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바이오 안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18% 급나가기도 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 CDMO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론자 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3위 기업 업체는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지금 점유율 차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별로 1%가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4위 기업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 AACR 4월 달에 열리는 미국 아마케 이슈 때문에 아마케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에클론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 CDMO 시장은 이들 학회와 무관하게 이미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에 전문기 대비 매출액이 3.8% 늘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1.2%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00억 기록하면서 전문기 대비 9.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CDMO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대적으로 부각받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마 탑픽으로 꼽으신 것 같은데 한 교수 매니저님은 바이오 내에서 탑픽이 있으십니까? 탑픽은 따로 없고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중국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중국의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물론 실적하고 성장가치가 있는 종목구들이 최근에 알테오주는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들 종목구들은 일단 재료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구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나는 굳이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도 삼성바이오스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는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체라든가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 쪽을 쫓아가면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제약주는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이오 제약주를 굳이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레고 캔바이라든가 휴제이라든가 지금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주가 선두에 섰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되 정말 나는 바이오 제약주를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도 삼성바이오스를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을 따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일하게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를 이제 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빠 왜 웃으시죠? 이렇게 크게 웃으신다고요? 아빠 내가 이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뤘던 첫 번째 2차전지 갈까 반도체 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 투자할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또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플러스로 현금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무조건 지금 저희 무방 회원들한테도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편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비중을 한 60%까지 편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 분산해서 편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 수가 한 30, 40 종목들 많이 물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반도체 업황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전 종목 그냥 다 매도하시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집중하셔도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아빠라고 하니까 댓글창에서 백 매니저님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데 삼촌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 매니저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실 겁니까? 저는 역시 전구체예요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배터리가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구체 배터리 종목들은 지금 위치는 우리가 물릴 염도도 없고 손실을 볼 염도도 없고요 지금 이 종목들은 저희도 거의 올인하다시피 포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일단 안전하고요 성장 잠재력이 커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도 물론 정정기 중 성장성이 큽니다만 1차적으로 주가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종목들을 다 뺐고 배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전구체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는 전구체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커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전구체 배터리 시장이 장악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 시장을 잠식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삼성 SDI가 전구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겁니다 삼성 SDI가 LG 엔소의 시장 점유를 넘어갈 거고요 영업이기에서는 분명히 LG 엔소보다 더 클 겁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전반적인 어떤 전구체 시장의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멀리 보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는 전구체 배터리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슈 중에서 포트 전략을 여쭤봤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자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여전히 전구체 시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작전문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 입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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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